이 학생, 지금 뭐가 보이지? 사람들의 비웃음 모두의 반호 니가, 니가 받을 건 뭐지? 한순간의 폭력이 평생에 낙인 한순간의 질투가 평생에 낙인 한순간의 실수가 평생에 낙인 나쁜 욕에 흔들리지 마 최선을 다해 흘린 너의 땀 쓸모없는 폭력보다 훨씬 값진가 최선을 다해 흘린 너의 눈물 하찮은 폭력보다 훨씬 값진가 누구나 살다 보면 잘못된 선택을 할 수도 있지 하지만 망설일 필요는 없어 지금 다시 시작해도 늦지 않을 테니까 너는 더욱더 빛날 수 있어 니가 알 수 있는 이런 미래를 걸어 너를 돋보이게 할 미래를 향해 전부를 걸어 한순간의 폭력이 평생에 낙인 한순간의 질투가 평생에 낙인 한순간의 실수가 평생에 낙인 나쁜 욕에 흔들리지 마 최선을 다해 흘린 너의 땀 쓸모없는 폭력보다 훨씬 값진가 최선을 다해 흘린 너의 눈물 하찮은 폭력보다 훨씬 값진가 사람들의 빛난 모두 요하노 니가 즐거움 받을 건 뭐지? 더 이상 망설일 필요는 없어 지금 시작해도 늦지는 않아 너의 재능을 꼭 피울 시간 강인한 몸과 맘을 키울 시간 절대 Never Never give it up 바로 지금부터 시작해 학교폭력 지울 수 없는 상처 학교폭력 지울 수 없는 상처 birjudgin을 꼭 귀국öt것 받은 단위가 있는 진지 비트 треть 人 육하 인생